오우 잘하는 와우 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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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주인공 수정 다다래 지금부터 띄용 오늘 의도치 않게 뭔가 3시 커플로 둘이 같은 브랜드 거 우리 힙해 디노 힙해 좀 시든 거 같은데 기분 탓으로 언니 형부 형부 고마워해요 일주일 시간식을 뭘 이렇게 많이 시켰지 진짜? 여자어를 알아들이셨나 봐요 봉쥐야 너 근데 띄어올도 너무 귀여웠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상무 상냥 양증맞은 아펜나입니다 내 거 내 거 유나 거 이건 혜린이 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블루베리 크림치즈 따랑탕탕탕탕탕탕탕탕탕 아이오닉5에 앤니만큼 해놓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작업한 영상을 못 찍었어 진짜 이쁘죠? 여기도 데칼 넣고 여기도 데칼 넣고 여기도 데칼 넣고 여기도 데칼 넣고 휠이랑 맞췄어요 앞에도 이렇게 너무 이쁘죠? 집에 가는 길 동근이네 빌려서 주차하고 동근이한테 인사하고 밥 먹으러 보려고 오늘 야근을 했어요 이번 주는 로프살롱도 있고 이래 봐 주중에 야근을 꽤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먼저 나오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팅! 하이! 앙싹하이! 어그리 밖이 시원하네 응 오 시원한데 얼마나 더 좋아 여러분 동근이 치킨 좋아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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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주세요 물 짱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이오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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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닉1 아이오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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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쁘다 아이오닉2 이렇게 필름 박스는 몰라 우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쁜데요? 빵빵빵빵빵빵 빵빵빵빵 안녕히 가세요 안녕 조용하다 소리 없이 조용히 가버림 만두 누룩이다려 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노노 노노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Don't know if you're a mystery New Money lookin oh, hold on if you're kidding me I'm all up in their head and I ain't paying the renters feet So I saw how much I went to the church 누나, where did she go? 但事 새끼 We're going to take care of the girls here Like we're going to take care of the girls Where are we? Where are we? Where are we? Where are we? There's fees 물이 있어요 가을이 닮은 인형 가을아 친구 친구야 와 친구다 친구다 가을이가 가을이를 물고 가고 안 돼 안 돼 가을이한테 이미 참패 당했어요 가을인데 GST 1 플러스 1 행사 상품입니다 GST 저희 내일 1시까지 차를 보내야 돼가지고 빨리 밥 먹고 새벽까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화차 이걸로 바꿀거에요 우와 동양화인 가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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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가을이 ivi 가을이 Brgesetzt dran Generation уска 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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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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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풀티 입으셨던 사장님이 오셔서 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엘리베이터에서 핑크티를... 구독자분께서 빵을 저한테 만들어서 갖다주셨어요! 진짜! 여기 와서 가분한 사랑 받고 가요! 구독자분이 저 커피 사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꼭 올릴게요! 하빈이가 이모 선물 가지고 킨텍스에 왔어요! 하빈이 인사해 줄래?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잖아! 너무 이쁘잖아! 너무 이쁘잖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저의 호빡이! 호빡이! 내 생부들! 내 애기들이에요! 어! 이거는 제 드린카! 이거 언니꺼! 짜안! 짜안! 제 드린카! 핫팔! 다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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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거는 저희가 키에서 타나는 키예요! 아! 잤잖아요! 아! 저요? 키 언제 빠지나? 이거 어떻게 빼냐? 얘네는 차를 타볼 수 있나 봐요! 어! 아! 아! 그니까 차에 타는 거 아닌데 왜 차에 타고 그러냐? 왜 차에 타고 그러냐? 그니까 차에 왜 타고 그러냐? 개념이 진짜 없다! 아! 엄청 원자식이었잖아! 다가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 저요? 선배님 3일동안 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 재밌긴 한데 너무 피곤하다! 그쵸! 저 다진 안 하려고요! 다진 안 해? 네! 나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 그쵸! 너무 예쁘다! 여기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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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첫 가는 길에 윤화차 만났어요! 우리 오토살롱 기간에 완성한 아반데엔이 나갑니다! 디노 우리 오토살롱! 저희 오토살롱 끝나자마자 차 시작했습니다! 아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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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포식! 오늘 회식입니다 3일 동안 고생한 민호 3일이 아니야 미안하다 오늘 일주일 넘게 고생했어 오늘 매일 주둔 보험을 납니다